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오른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단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단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험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또한 들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왕자라는 책을 아시죠. 어린왕자라는 이 책에 보면은 여호가 어린왕자에게 친구가 되기를 요청하면서 친구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장면에서 여호가 어린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잖아.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거든. 여호는 어린왕자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속은 또 특별한 관계를 만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또 특별한 약속을 하시죠. 그 특별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피도 빼고 가죽도 벗기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는 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똥을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버리겠다. 심판의 말씀이죠.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레이와 세운 특별한 그 이 언약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레위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레위가 태어난 후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분노하죠. 그래서 형 시무원과 함께 계책을 꾸며가지고 그 이제 하몰의 일족들 세겜의 그 일족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야곱이 참 이렇게 분노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야곱이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 쯤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축복하는데 여기에서 시무원과 레위는 축복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저주를 해요. 내가 너희들 간 상정도 못하겠다.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아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욕을 들어도 그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산다는 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레위의 자손들 세대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국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10개명 돌판을 들고 신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자신의 이웃들과 형제들 3천명을 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레위를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집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이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주받았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집하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상호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상호간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조건을 내걸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의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가 수락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하나님의 참 한탄 섞인 말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나라가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친히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시키시고 성전도 재건시키시고 그렇게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언약을 깨트렸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 언약을 깨트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고 제사장들의 얼굴에 참 표현하기도 입에 담기도 어렵죠.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레이의 언약은요 반전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가운데로 완전하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자체이고 말씀에 나온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4절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 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짓이 행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거짓이 행행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관계 부부관계가 이 결혼에 대한 것들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이 남과 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의 관계가 결혼이죠. 그런데 이 결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어려서부터 맞은 아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이혼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어요. 죄로 이어진 거죠. 저는 20대 초반에 참 여러분께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죠. 어쩌면 그때 저를 알던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참 영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 정도로 제 20대 초반은 참 엉망이었어요. 신학교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약간 그 뜨거운 갈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서의 제 삶은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지 않았고 또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정말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 어른들에게 칭찬받던 참 신앙 좋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를 죄가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하게 깨져 있고 저는 그냥 죄에 빠져 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셨어요. 그 당시 저는요.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사꾼이 되겠구나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 그만둬야겠구나. 이 길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길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해준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진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를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민족에서 끊어버리고 그 똥을 얼굴에 칠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레이의 그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언약 가운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그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너희를 저주하겠다, 꾸짖겠다, 똥을 얼굴에 발라서 함께 버리겠다,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다시는 보건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 말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늘 하는 말이 딱 그거였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우리의 재물을 왜 안 받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곳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그저 글자로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이 글자들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울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나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눈물을 통해서 주신 편지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너네 제발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멸망당하기 원하면은 뭐하러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화가 나면 뭐하러 이런 말을 합니까? 그저 내버려 두면 되지.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심판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사절말씀이에요. 사절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그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겠대요.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 말을 퍼부으면서도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축복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레이에게 주어진 반전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지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제게 그 인연이 어땠냐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형교회여서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해서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참 생명과 평강이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신 그 예수님만의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혹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돌이켜 완전히 돌아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강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저주하고 징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깨달아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멸망받는 길에 서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을 떠나 있던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자아를 회개하오니 주님이 제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의 주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향하여 돌이키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그 내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 가운데 걸음을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5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이아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정말 간절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내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보러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